안녕하세요. 유은영 선수 화이팅입니다. 저 친구들 화이팅! 정하야, 우리 훌렁스 해야지. 훌렁스 화이팅! 훌렁스! 훌렁스 1환이 빼고 다 1탈했대요. 훌렁스 1환이 빼고, 송이란 빼고 다 1탈했습니다. 유은영 선수 지금 계속 승리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8강 경기도 제가 가서 보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수 지금... 아, 잠시만요. 김선종 선수! 김선종 선수! 김선종 선수! 김선종 선수. 여기 나와요! 여기 등에 붙이 써졌잖아! 파란색, 파란색 옷이 김선종. 자, 이제 시간이 갈수록 16강 8강 4강 이렇게 가면서는 게임들이 바로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선전이 끝나면 재밌는 게임이 빅게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일단 김선종 선수 인천 영남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같고요. 영남 센터가 안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아까 첫 게임 영남에 없어졌는데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나오시고. 영남 센터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안선태 선수는 일산 스쿼시. 일산 스쿼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고. 작년에는 특별히 이상한 성적은 없으시더라고요. 여기 김종핀 선수 어떻게 돼가 있는지. 제가 잠시 기다려주셔서. 예예. 성항셉 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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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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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피디님 승리하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박피디님. 아. 박피디님 그럼 8강? 8강. 아. 박피디님. 돈 벌려. 운동하려. 아. 아 좋죠. 돈 벌면서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2대1. 정민아 하고. 정민아 하고 하러 갔어. 정민아 하러 갔어. 정민아 하러 갔어. 네. 2대2. 호국초등학교에 뒤로 오지마 3대2 나무호흥식 군수 2대2 11으로 한점을 썼는데 팍미의 게임이 저 컨투 누군가요? 나무호흥식 군수인데 만만치 않았나 보네요 둘다 랠리 스타일인가요? 엄청 잘하고 잘하는걸 어디 가도 이런 고수들이 있어 가지고 대회에 나오지 않는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의 숨은 고수들 빨리빨리 대회에 나오셔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4대4인가요? 네 5대4 안선대 선수가 낯설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다음 경기는 남자 3,4기 경기인데요 남자 3,4기 8강인가요? 16강인가요? 16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향의 함영수 선수하고 무소속 소속이 없는 김동현 선수 김동현 선수가 아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데 만만치 않네요 이게 김동현 선수 13 대 10인가요? 12 대 11인가요? 이기고 있나요? 한 점 이기고 있어요 한 점 아 무소속이에요 13 대 13 같은데요 13 대 13 같은데요 아 동점 아 피류발리는데 아 서브아웃이에요 아 폴트를 했네요 네 네 14 대 13 네 게임볼 긴 소리가 났는데 아 아 14 대 13가요? 김종현 선수 지금 다운됐어요 셋 원 14 대 14네요 셋 원 셋 원 예 세팅하기 같네요 아 피말리입니다 다운됐고요 김종현 선수가 약해서 요즘에 보내서 아 아 아 건나보냅네요 건나보내요 건나보네요 건나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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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타깝네요 그런데 아 아 그 낙수로 존이 졌죠? 몰르기 몽르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동생이 졌어 이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숨은 고수들이 많아요 대단합니다 맛있겠어요 조종표 선수 주사 되십시오 주사 되십시오 천면인 사람에게 또 잡혔네요 승부계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배가 고프네요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네요 좀 더 타이트하게 쳤어야죠 너무 잘 못한다 어? 너무 잘 받지 잘 받지? 잘 받은 거 렐리를 끌어 나가려고 그러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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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ő 방송 나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사해주세요. 여기 카메라에서 크게 모습 찍히고 있어요. 저는 이미야. 엄마가 이미야. 어디 갔어? 안선태님 파이팅 하시는 분 바랍니다. 저 뒤에 김용태 군이 서있죠? 14대14에서 한정차로 되어있어요.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안선태님 잘 씹고 계십니다. 10대7 상황 말씀하고. 그렇지. 혜령참씨. 여기 좀 앉혀봐요. 주영이가 앉던지. 동규. 우리 참비 인사하려니까 인사하느냐. 남자 챌린지인가요? 우리 회색이분 안선태 회원님 좀 집중해서 봐주십니다. 지금 해병대 대리하고 열심히 연습하시는 회원님인데 일산 스쿼트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운동하고 계십니다. 일산 스쿼트. 아 일산에서? 안선태님 밑에서 여러 동호인분들과 같이. 거기 안선태님이 누굴 얘기하는거지? 안선태 선생님이라고. 이산스쿼트 선생님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 김선종 선수는 내가 좀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아 그런가요? 네. 11대8 안선태님이. 15점 단체티죠? 젊은티인데. 원래 젊은 사람들은 금방 금방 늘어서 올라오니까. 우리 김선종 선수도 되게 게임을. 게임을. 게임을 오량 동호인인데. 지금 김선종 오빠 게임을 못보셨나요? 제가 파이팅이라고. 봤습니다. 졌는데. 아 네. 리플레이 영상 나오죠? 스크럽을 말하는. 선생님. 네. 브라semb維씨. 건조 patients. 사라져bro后 안선 라면이 잘 남겨지도üyor. 이 선수 sky. 그래? 고고고 고고고 고고. 아리. 계단 동호 않은иновcol 시청장. 한글이랑 같이 안선태님 12대 13대 9 게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길이가 되게 좋았어요 뒤에서 멈췄는데 사실은 제 머릿속에 게임이 자꾸 지고 와가지고 게임 생각이 자꾸 나서 시작 네 스트럭이죠 물 좀 드세요 11대 13 13대 11 13대 12 드라이브 드라이브 두 분 다 아직 제가 볼 때는 안선태님이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아 아 아 아 아 14대 12 리그에서 공이 떨어져서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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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10입니다 로봇 끝내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다시 이정수가 제일 긴장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13대 14 14대 14 보다 오히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 달리 들어 안선태 선수가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2 лет 세골 giant 내일 어 앤 START Digital